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요 예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 요 하우스 밭에 농사짓는 하우스에 왔습니다 아유 짜자자 아우 세상에 로시아 요 어머 세상에 나 십만원대 받구만 그러니까 너무 내 나한테는 부담이 되소리 그랬더만 조금 작은 사이즈로 어떻게 했어요 어우 자자자자 갑니다 자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나 사시면 할 수 없어요 얼마래요 가격은 왜 구탱이다 박어놨대 자 로시아 3만원 받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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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 셋 짠 짠 짠 가요 어디로 가격이 아우 다남처럼 두개 사는 사람 하나 둘 셋 짠 예 두개 사는 사람 5만원 로시아 아우 마음에 들어요 아우 그러니까 살고 봐야 돼 같이 오랫동안 지내니까 내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알고 자 갑니다 얼굴 짠 이렇게 볼 때는 아유 그럼 다 똑같지 아유 이렇게 이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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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세상에 짠 짠 아우 얘네들이 왕 대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아우 내가 키핑장에 있으면 완전히 초대용 아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그 중국 사람들이 살 때 50만원 80만원 막 그래요 얘네들을 초대용으로 키울 때 우리는 종자를 얼마큼 키워요 3년에서 5년 아우 초대용으로 키우면 응 키우면 예 그래서 나는 조금 새엽을 키우겠다 나는 조금 환엽을 키우겠다 하시면 되고 약간 새엽 로시아 어이 하나 사면 3만원 이에요 두개 사면 5만원 괜찮았어요? 아우 뿔이 없는 거 말고 뿔이 다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뿔이 없는 거 아니에요 뿔이 다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짠 예 하나 둘 셋 짠 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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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봐요 시퍼클로 못지않네. 로시아라는 이름으로 출하를 했고 하나 샀을 때 3만원 두 개 하면 5만원 5만원 두 개 모으고 6만원 아우 참나 자 이렇게 이거는 세트 안 만들었죠? 왜냐하면 두 개만 딱 골라서 구매할 수 있잖아요. 어우 세상에 창 천지예요? 아니 왜 창을 그렇게 좋아하나 몰라 다남다 여기 허건날 창만 찍어요? 에이 그거 아니지 국민다욕도 소개합니다. 이어갈 겁니다. 자 일단 로시아 3만원 하나는 3만원 두 개 하시면 5만원이에요. 그럼 택배는 공짜인가요? 그건 한번 여쭤보세요.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까지 내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. 아 그리고 어느 분이 화났던데 오늘 아니 밴드방 가서 뭐 좀 물어봤더니 다남다 이건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에이 우리 밴드방은 구독자님들이 와서 노는 공간이고 제가 특별히 잘 안 가요. 어휴 화났어요? 아니 푸시면 되고 그리고 이름이 한번 만약에 얘를 SP로 사잖아요. 그럼 중간에 구독자님이 이름을 짓지 않는 한은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지 않아요. 이름 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다고 에이 화 푸시고 그리고 주인 없으니까 더 신나게 잘 놀더라고요. 에이 내가 낮에는 돌아다니느라고 에이 그래서 이제 밴드방은 구독자님들이 오셔서 내 사진을 마구마구 올려서 자랑하는 자랑방이고 에이 특별히 질문 이런 거는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노시면 되고 그리고 다육이는 에이 이름이 없으면 누가 붙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붙이면 돼요. 에이 이제 화 좀 괜찮았죠? 에이 맞아요. 어우 신나게 재밌게 늘 와서 놀러 왔더만 대꾸도 안 했다고 에이 그럼 사는 게 그래요. 자 다 보셨죠? 보셨죠? 어휴 세상에 어휴 세상에 자 로시아를 추라 했는데 하나는 3만원 두 개 사면 5만원에 준다고 하니 어느 사람 또 4개 사요? 에이 우리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종자를 사서 5년만 6년만 키우면 다나면 어떻게 한대요? 어우 그때 가면 지가 많이 비싸게 팔아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마무리할게요. 라 로시아 3만원 두 개 하면 5만원 자 그 다음 세트 갑니다. 어우 아니에요? 에이 가야죠. 자 메비우스 8만원 하나 보고 예 그리고 유아 독전 예 유아 독전 25만원 아휴 세상에 유아 독전 25만원 보고 프랭크 슈퍼콜론 20만원 보고 그림자 저요 자 이렇게 보고 하나 둘 셋 짠 예 어머 세상에 짧은잎 족성 어우 이뻐라 짧은잎 족성 어우 이뻐요 가격이 얼마에요? 6만원 어우 그렇게 이쁘던데 자 그 다음에 로시아요 어우 구성이 있네 아까 하나 살 수 있고 두 개 살 수 있는 구성 빼고 로시아하고 짧은잎 족성 샀다 그럼 뭘 줘요? 아휴 세 개나 되네 잠시만요 룸잉까지 룸잉 봤어요? 어머 세상에 2만 2천원 어우 세상에 룸잉 멋져요? 어우 끝내줍니다 자 룸잉까지 봤어요 룸잉까지 보고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세 개 짠 아휴 세상에 종이 한 장에 낄라고 번호를 자 4번입니다 4번 짧은잎 족성 로시아 로밍 11만 2천원 깎았어요 그런데 선물 야샹마리아 야생마리아 2만원 야를 준다는 거요? 참 2만원 깎고 아니 12천원 깎았네 깎은 거네 말은 똑바로 해야지 깎은 걸 12천원 깎았죠 그 다음에 야생마리아를 요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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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야 멋있네 얼마나 무겁길래 이렇게 이뻐 자리 다 잡혔네 실제로는 구독자님들이 이런거죠 마리아는 뭐고 또 애보니는 뭐냐면요 다 똑같아요 마리아나 애보니 걔네들을 좋은 종자를 꽃을 부비부비해서 실생을 해서 쭉 키워가지고 쭉 키워가지고 선별을 해서 얘는 로시아다 라고 붙여서 유통을 하는 겁니다 자 짧은잎 적성은 아시죠? 어머 세상에 2둣짜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거야 2둣짜리 하나 자 짧은잎 적성 얘네들 애기 나오죠? 꽃대인지 애기인지는 커봐야 알아요 네네네 짧은잎 적성 가격이 그래도 없었어요 자자자자자자 짠짠 짧은잎 적성 6만원 됐죠? 자 그 다음에 루밍 2만 2천원 어우 세상에 어우 루밍 봐 어우 참 대단해 루밍 어우 예 루밍 끝내줘요? 더 하나만 더 봐요 루밍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어우 네네네네 하나만 샀을 때는 2만 2천원 맞아요 자 2만 2천원 그 다음에 나는 낱개로 일렉트로하고 같이 사고 싶다 루니 루니 2만 2천원 일렉트로 2만원 따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되셨죠? 자 그 다음에 마리아 하나 보고 어우 4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트 구성 해드렸고요 어우 나머지 구경 가야죠 그러면 갑니다 왜냐하면 구경은 돈 안 드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만 안 눌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퍼플 해보니 만원인데 어우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퍼플 해보니 만원 끝내줘요 끝내줘요 어우 이뻐요 자 그리고 또 레드콘이요 저기 그 운 좋으면 얘가 젤 상태로 된다고 했잖아요 아직은 모르겠네 얘는 젤 봤어요 한번 저기 어디 가니까 무거니까 젤이 됐더라고요 자 라탄만원 예 오 레드콘이 만원이에요 네 자 라탄만원 완전 묵둥이죠 라탄만원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어우 세상에 얘 뭐가 이렇게 이뻐 핑크플루라 2만원 16,000원이요 자 핑크플루라 짠짠짠짠짠짠짠짠 아 해가 너무 쨍해도 야네들이 그늘이 지네 아유 짬나 그 다음에 블루진 예 블루진 16,000원 자 어떻게 생겼어요? 자 짠짠 이름이 다 지워졌어요 자 어우 짠짠짠짠짠짠 블루진 16,000원 그 다음에 얘요 흑장미 아 나 이렇게 이쁜 흑장미가 어디 있대요 짠짠짠짠짠짠 끝내줘요? 어우 세상에 자 하나 더요 막 흑장미 환협해갖고 막 몇만원씩 하는 것도 있더만 나 영상에도 담은 적 있어요 그니까 이렇게 환협을 잘 걸러면 16,000원에도 얘 16,000원이에요 손톱 봐 손톱 어우 세상에 자 그리고 또 로지나라고 하는 가격이요? 2만원이요? 잠시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짠짠짠 어우 짠짠짠짠짠짠짠짠 로지나 끝내줘요? 자 어우 세상에 로지나는 뭔데 이렇게 이쁘 아 미셀로사 음 야는 원종 백야 자 갑니다 원종 백야 2만원 맞죠? 자 어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앞으로 보나 이렇게 이뻐져요 자 원종 백야가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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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세상에 그러니까 세일이라고 써있네 2만원짜리 15,000원 세일 받으세요 구매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미셀로사는 요렇게 생겼는데 가격은 2만원 어우 입장 한번 아우 분실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케인요 짠짠짠짠짠짠 16,000원 자 그 다음에 로우 폴라로즈 다 가요 16,000원 어우 세상에 자 그 다음에 루돌프 루돌프 돈이 안 써있어요 어휴 물어보면 되지 뭐 나 루돌프 사고 싶은데 얼마에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요기 이쪽에 핑크 얘는 수련 예 수련이에요 끝내줘요 어우 세상에 크리스탈은 12,000원이고요 여기 수련은 12,000원 안 보여요 보여요 아휴 여기 보이잖아요 12,000원 그 다음에 핑크 크리스탈 어우 세상에 핑크 크리스탈 16,000원 음 예 핑크 크리스탈 16,00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르메스 12,000원 아 그 다음에 스타베오션 스와베오렌스 그 다음에 파이어필러요 그렇게 이뻐요 제가 올렸어요 밴드방 영상 사진에 아휴 세상에 그러니까 얘 봐봐 응 어떻게 봐야지 으 저저저저저저저 그러니까 조명빨이에요 아휴 세상에 응 이뻐요 자 얘 파이어필러요 얼굴 하나짜리는 응 18,000원 응 얼굴 두개짜리는 22,000원 써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쪽에 영상 조금만 더 구경하러 가도 돼요 에이 물어봐야지 자 구경하러 갑니다 아직까지 얼마나 바쁜지 박스가 그대로 있어 참 어우 세상에 박스는 혹시 찍힐까봐 예 저기 상호가 찍힐까봐 예 젤리카시오피아 다 샀어요 만원인데 괜찮아요 젤리카시오피아 그 다음에 크림베리 예 그리고 얘는요 어우 세상에 다 지워주면 나는 보여요 응 응 뭐라고 써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 다음 응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한 번만 열어보시면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몽크 2만원 자 핑크마리야 2만원 끝내줘요 여기는 일산 풍둥에 있는 에버그린 재베농갑니다 자 아가보이데스 금 2만원 끝내줘요 삐가루 16,000원 아우 세상에 음 이렇다니까 아우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얘요 레드 예 레드는 4만원이에요 자 여기 다 4만원 레드 어우 끝내줘요 이렇게 응 이렇게 봐야돼 자 그 다음에 에보니 2만원 블랙야크요 이제 완전히 달달 달궈졌죠 예 그리고 여기는 아메스트로 4만원 군생이에요 군생 예 아메스트로 군생은 또 가격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군생 맞죠 예 군생 그리고 얘는 치와와 금 3만원 얘는 군생 어우 세상에 옛날에 이런게 10만원씩 했다는데 옛날이 아니고 작년만 해도 응 근데 지금은 3만원 마케베니아 16,000원 예 그리고 슈퍼클론 환혁 엄청 큰 예 10만원 자 그 다음에 아까 짧은잎적성 6만원 보셨죠 짧은잎적성 6만원 자 그 다음에 원종해보니 봤죠 예 어우 브레이브 쳐라 만원 조명이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예 버큰 임팩트 25만원 임팩트 해요 어우 멋져요 끝내줘요 예 완전히 최상품이죠 예 그래도 그 출시 기념으로 가격을 조금 할인해서 지난번에 봤어요 30만원 넘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라이언킹 12만원 어우 세상에 뭐가 다 좋은건지 막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레드네일 종자 금종자라고 합니다 10만원 자 립스틱 25,000원 멕시칸 노라 7만원 자 오늘 영상은 예 맥라이징 1세대 100만원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예 일산 통동 에버그린이었습니다 네 금을 조금만 이어가겠습니다 원종 복랑금 8만원 예 제 것도 이렇게 만들려고 20개 20개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피복랑금 9만원 예 복랑금 수박금 예 어우 세상에 호피복랑금 9만원 그 다음에 원종 복랑금 지금 이런데 이제 자구가 붕붕붕붕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랭크 슈퍼클론 7만원 예 완전히 대품으로 조금 이어갑니다 자 어우 지난번에 봤던 미녀와야수 어우 세상에 입장 봐봐요 환협 끝내줘요 자 이 정도 그리고 미녀와야수 예 어우 예 예 요거는 다 뿌리가 내려서 자리가 잡은 상태고 붐만 한번 바꾸면 이렇게 완전히 틀린 얼굴로 급성장을 합니다 창은 거의 다 가을부터 봄까지 많이 자라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멕시칸 노라 어우 세상에 멕시칸 노라 예 잘잘잘잘 가격대 7만원이에요 자 제가 제일 맘에 드는 립스틱 2만 5천원 끝내줍니다 립스틱 2만 5천원 뿔이 다 내렸어요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레드데일 금종자 가격 10만원이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그래도 가격 세요 헬리아 군생 5만원 헬리아 군생 5만원 자 프랭크앤보 어우 세상에 가격이 얼마리야 10만원 자 그 다음에 얘요 잠시만요 TM 3두 3두 짜리가 다 있어요 TM 3두 2만 6천원 자 TM 외두 예 자 갑니다 이렇게 짜짜짜짜짠 짠 자 그리고 임팩트 그 맞아요 우리 사장님이 이제 그 뽑아서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뿌리가 이렇게 어우 세상에 입장 봐봐 입장 봐봐 가격이요 25만원 그때 출시 기념으로 했었죠 어우 세상에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예 끝내줘요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슈퍼클론 10만원 대단해 대단해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슈퍼클론 10만원대까지 예 여기는 일산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에서 예 신 새로운 상품을 출하했다고 해서 예 다남다 여기 영상을 구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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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